네, 그럼 바로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병남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그동안 권력형 적폐를 청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정부가 지금 이 시점에 생활 적폐를 강조하는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합니까? 대통령의 행위인 만큼 정치적 메시지 분명히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우선 최근 불거진 비리 사건을 보면 사립유치원 비리 그리고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이 있었고요. 서울교통공사 고용 세습 논란에 강원랜드 채용 비리도 있었습니다.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제도 개혁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은 사안들입니다. 이런 걸 생활 적폐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다시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보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 오늘 국민은 권력형 적폐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 주셨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제는 생활 적폐청산을 국민이 지지할 거라는 판단인 거겠죠. 여기에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공직 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겠다는 포석도 깔린 걸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발언을 최근 대통령 지지율 변화와도 좀 연관시켜서 볼 수 있을까요? 최근 문 대통령 지지율 흐름을 보면요. 특히 20대에서 지지율이 급격히 빠지고 있습니다. 핵심 지지층이라서 청와대는 뼈아프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특히 하락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실험난 속에서 벌어진 고용 세습 그리고 채용 비리에 대한 불만이 녹아 있거든요. 이게 국정 실패가 아니라 갑질이나 불공정 같은 생활 적폐를 아직 다 청산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메시지를 대통령은 던지는 겁니다.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지를 철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권의 힘을 더 실어줘서 적폐를 청산할 수 있게 해달라는 논리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